요새 뭐한다면 그걸 잘 돼 아니면 며칠 동안 하니까 밤새 너의 천지 눈은 마치 남은 늙어 먹을 때 참 빨라 뭐든 잘 먹어 무더워 여름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니 벌써 6월이야 내 날 희망할 엄마 나이가 많이 멈췄는데 나도 얼마 안 남았어 공감할 나의 방에서 자도 땀이 볼별 선풍기야 일 아냐아냐 모터를 뿜뿜 형방기 소리 내 맘까지 들려 뿜뿜 무더위의 원인은 형방기 냉장고 형자는 사이의 냉장고 코드를 업 거기에 자리 그 망고 매일 깨를 골라 오예 후숙성 필요 없어 봐야지 유튜브 쇼치 쇼파 위에 내 시계태엽 느려 배달비는 뭐 이리 비싸먹어 뭐 먹지 뭐 먹지 형 배달음식이나 뺏어먹어 쇼파 위에 내 시계태엽을 느려 배달비는 뭐 이리 비싸먹어 뭐 먹지 뭐 먹지 형 배달음식이나 뺏어먹어 으아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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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